엄청난 오토바이, 자동차 막 있는데 그래도 여기를 막 건넙니다 이렇게 여기가 M판 시장인가 봅니다 코치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장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좁으네요 옷가게들, 여러가지 잡화들 많이 있네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전부 이렇게 잡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골목골목입니다 요렇게 좁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여기도 먹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뭘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비프 쌀국수하고 아, 월남쌈? 월남쌈, 오케이 원, 원 이렇게 아, 전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먹자고 먹이네요 아, 우리나라 뭐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꼭자꼭자아 가네요 아, 이게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오늘은 먼저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먼저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비행기에서 첫 끼 먹고 처음입니다 아, 여기 고추가 좀 매워보이는데 고추를 좀 넣고 무슨 하여튼 오렌지 같은게 하여튼 좀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추를 좀 넣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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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쌈이 나갔네요 여기 소스가 땅콩이 들어가있네요 소스 좀 올려줍니다 예전에 먹던 그 망고쥬스 맛도 되더라구요 베트남의 유튜버인지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문을 닫는답니다 여기도 또 사람들 많네요 아 요거 하나 먹어봐야 되겠네 아 코코넛 더 시원해 아 시원한게 맛있네 여기는 전부 과일 가게들이 또 많네요 망고 아 아직 달았네 망고가 1kg에 6천원 하네요 몇개가 1kg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1kg 1kg 1kg에 2개입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좀 큽니다 어쨌든 6천원에 2개네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구경하고 다음에 또 와야되겠네요 여러가지가 없는게 없이 많이 있네요 오늘 벤탄시장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호텔로 들어갑니다 1,500원 정도 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망고 한번 먹어봅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.